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현역 의원 중에서는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이, 원회에서는 서울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당무감사 결과는 내년 총선 공천심사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 당무감사위는 지난 8월부터 전국 253개 당협을 심사했고, 이 중 사고당협과 신규임명당협을 제외한 204곳 중 46곳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권고했습니다. 당무감사 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권고했습니다.